다음번 예제 샘플은 users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users 넣었을 때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listing users 페이지에 의원해서 shopperman, jupiter, username, email, phone 등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show, edit, delete. show 클릭하시면 이렇게 해당 정보가 나오고 edit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정보를 edit 할 수도 있고 save 해서 고칠 수도 있고 이건 구성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러니까 user account와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라이브 뷰 방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이번 에피소드의 주제에요. 그래서 1, 2, 3, 4, 5, 6, 7 이렇게 페이지도 있습니다. 페이지도 마찬가지 users 해서 페이지 번호 4번입니다. 1번 users 페이지 1 했을 때는 1페이지 그렇죠? 2 했을 때는 2페이지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은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봤던 것과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router에 보시면 users 부분만 별도의 라이벌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users 페이지 페이지에 user scroll도 있어요. 여기 오토 스크롤도 있고 스크롤도 있는데 스크롤도 있고 스크롤도 있는데 스크롤부분도 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user scroll 이렇게 모아라는 버튼이 있어서 모아버튼을 클릭했을 때 지금은 사용자가 2명밖에 없습니다만 사용자가 많이 있다고 하면은 100명 200명 있을 때 10명이나 20명씩 잘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버튼 그렇죠? 여기 오토 스크롤를 하게 되면 그게 또 자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전에 우리 만들었던 account 보다는 조금 더 기능이 많습니다. 자 이게 실제 어떻게 라이브 뷰로 구성했는지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눈여겨볼 만한 부분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거예요. 이게 router입니다. router이고 마찬가지로 액션이 없어요. 액션이 없이 그냥 모듈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user 라이브 인덱스 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모듈 이름만으로도 우리가 이걸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user 라이브 인덱스, 인덱스 메뉴얼 스크롤, 인덱스 오토 스크롤, new, show, edit, user 컨트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이 resources, plain users에 있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전했던 방식입니다. 그렇죠? 이전에 있던 방식 resource를 통해서 8개의 메뉴가 짜라라라며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걸 처리하기 위한 user 컨트롤러. user 컨트롤러 파일이 어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 들어와서 보시면 어디쯤에 쓸려나? 여기 있죠? user 컨트롤러. 이게 예전 방식입니다. 지금은 얘를 없이도 동결합니다. 나중에 예전 방식으로 하려면 얘를 써야 되겠죠? 일단 주석으로 처리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비교해보는 차원에서 예전 방식과 예전 방식입니다. 예전 방식과 지금 방식, 라이브 방식 두 가지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걸 살려놓으려면 이렇게 주석으로 처리를 했으면 될 건 아니죠. 살려놓겠습니다. 얘는 쓰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있는 user 컨트롤러는. 닫아놓죠. 이런 게 있다는 거면 위치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치 여기 있는 얘에요. 그리고 얘가 살아있어야지 라우트에 L 메시지가 안뜨죠. 지금 만약 조금 전에 걸 다 주석 처리 해버리면 여기서 L 메시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실제 라이브 뷰에서 구동되고 있는 것은 이정과 동일합니다. 데모와 데모 웹 두 개 중에서 비즈니스 로직과 그러니까 컨텍스트 말입니다. 컨텍스트는 데모에서 처리하고 그리고 웹 인터페이스는 데모 웹에서 처리하고 비즈니스 로직은 구성하는 게 두 가지죠. 일단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db 스키마와 change set 이정과 동일합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동일하고 그리고 이 db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갱신하거나 등등 새로 만들거나 할 때는 어카운츠 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진행하도록 파일이 구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정과 동일해요. 그죠? 다른 점은 이전에 없던 펑션 두 개가 추가되었습니다. subscribe라고 얘는 이전에 없던 거죠. topic inspect라고 하는 것도 없었는데 이게 추가되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list users 테스트 해보시려면 ixs 그대로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get user id, create user 있고 update user, delete user, change user 그리고 이전에 없던 것 중에서 notify subscribers 이 두 개가 notify subscribers 이라는 펑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데모 팝스업 있어요. 데모 팝스업 있고 위에도 보시면 데모 팝스업 있죠. subscriber subscriber 팝스업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 팝스업과 관련해서 별도의 에피소드랑 다섯 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이 뭐예요? 샘플들을 살펴보고 이어서 팝스업 기능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내용을 보시면 보시고 이게 account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웹인터페이스 부분이죠. 웹인터페이스는 user-lib라고 해서 별도의 하나의 디렉터리를 만들어 뒀어요. 그죠? 만들어서 보시면 인덱스 인덱스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게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것이 이게 뭐라고 해야되나 users 그러니까 메인 화면이죠. 여기서 users 쓸 때 그때 지금 이것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 파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인덱스 부분입니다. 인덱스.ex도 있죠. mount 있고 render 있고 그리고 인덱스.html 그러니까 템플릿도 이정과 동일합니다. 템플릿 그대로 user-template edit.form index.navi index.html new.html 등등이 있죠. view도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view도 user-view 단지 없는 것 없어지는 것 사라진 것 쓰지 않는 것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쓰지 않아요. asset 관련 SS를 우리가 건드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SS를 건드리지 않고 여긴 asset이죠. 여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다 달성하는 거예요. 그게 라이브뷰의 특징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new 부분도 한번 볼까요? new에서 호출되는 것 new 호출되는 것이 route에서 new가 어떤 부분에서 호출되는지 여기 보시면 user-liver new 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user-live에 new 라고 하는 파일 여기 있는 쭉 올라가서 보시면 user-live에 new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호출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users에서 new 했을 때 호출되는 이 내용이 있잖아요. 폼이 하나 만들어지죠. 여기 있는 이 폼을 호출해서 구동하는 것이 여기 있는 new 이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파일 내용을 하나 먼저 보고 그리고 이어서 다른 파일들 프레젠스 라든가 쇼 라든가 등등도 살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죠. new 내용 어떻게 내용이 달라졌는지 먼저 라이브뷰 불러왔고 그 다음에 alias를 했습니다. use-live alias를 지정했고 루트 라우티에 루츠 요 부분도 있고 그죠? 요게 이전에는 이게 어디 있었나요? 그러니까 컨트롤러에 있었죠. 웹 컨트롤러 그죠? demo-web 이라는 파일이 있었는데 이전에 이 문장이 어디 있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 방식과 라이브뷰 방식의 차이점이 또 눈에 들어와요. 그죠? 이 문장 그리고 alias와 account account user 얘도 다 라이브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게 이전에는 어디 있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라이브뷰의 경우에는 라이브뷰에서는 여기 라이브뷰의 특정 파일에 라이브뷰를 임포트한 유저하는 특정 파일에 이전에 흩어져있던 모든 내용들을 하나로 합쳐놨어요. 그죠? 이전에 얘가 있던 파일 얘가 들어 있던 파일 얘가 있던 파일들이 다 들어있죠? 마찬가지 마운트입니다. 마운트가 있고 랜더 있죠? 이건 제가 넣어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삼아 넣어둔 겁니다. 마운트 마운트 이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마운트이고 체인지셋 그죠? change set account change user 만들어진 change set 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can't be blank can't be blank 그죠? validation required 왜 이렇게 구성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알고 계시죠? 그리고 소켓 set change set 했습니다. 그러면은 달라진것 달라진것 이게 소켓 이게 리턴되는건데 이게 리턴되는건데 이걸 미리 한번 출력을 해 본 겁니다. 출력했으니까 요런 내용 change set 에 이것이 들어있는 상태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니까 지금 이 페이지 상태입니다. 그죠? 이 페이지 상태로 지금 이것이 만들어진 거에요. 이걸 화면에 뿌려주는 것은 누가 뿌려주나요? 이중과 동일합니다. 이중과 동일하게 템플릿에 new html ex 얘가 뿌려주고 있죠. 얘는 form html 을 불러오고 있잖아요. 그죠? form html 을 불러와서 그린 겁니다. 이 form html 지금 다 그린거에요. 그래서 믹스 마찬가지 피닉스 change 에 validate 를 호출하고 피닉스 submit 에 save 를 호출하고 그죠? 그리고 피닉스 hook에 save the form 피닉스 hook 운천 보는거죠. 얘가 뭘 하는건지 또 살펴볼거에요. 그래서 save 와 validate 라고 하는 이벤트를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이벤트를 처리하는 코드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여기 new ex 에 들어있죠. validate 이벤트 이때 뭘 하고 iopt 해서 미리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save 라는 이벤트가 나왔을 때 뭘 하는거 이전에 봤던거와 동일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드리는거에요. iot inspector에서 내용도 좀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내용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이것도 제가 넣어둔거죠. iot라는건 거의 다 제가 넣어둔거니까 여러분들께 넣어서 한번 실제 흐름을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하죠. 동일한데 자바스크립트를 안쓰잖아요. 자바스크립트를 안쓰고 자바스크립트를 썼을 때와 완전히 동일한 메커니즘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예쁜 파일인데 요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더 드릴게 있어요. 언제 다시 깊이있게 다룰 부분이 있는데 오늘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 구조는 로직이 이거 되시죠. 그래서 그리고 좀 전에 우리 템플릿 파일에서도 new 템플릿에서 어떻게 되었나요? 라이버 이것도 이전에 봤던 것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라이버 리디렉트에서 back 혹은 root.live.path 해서 user.live.index 다시 돌아오게 되어있죠. 요게 뭐냐 아니까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누군가를 만들고 batman 할까요? ba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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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 gmail.com 패스워드 하나 bat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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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폰넘버 넣고 save 제대로 됐습니다. 보시면 show user batman 나왔죠. 그리고 보시면 edit back 버튼이 있고 back 버튼을 클릭하면 어디로 간단 말인가요? 클릭하면 인덱스 처음에 있던 페이지로 날라온다는 거죠. 인덱스 페이지입니다. 지금 user가 하나 둘 셋 명이에요. 그렇죠? 요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라우트의 라이브 패스 얘를 지금 써잖아요. 쓰고 있기 위해서 얘를 여기서 쓰기 위해서 루츠 얘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여기는 루츠 얘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얘예요. 그렇죠? 데모에 userLive new 라고 하는 파일 여기에 규정되어진 모든 variable들을 userLive new에 할당되어진 ex 파일 에서 플러스 쓸 수 있다는 것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그렇죠? 이전과 좀 달라요. 다른 점이 뭐냐 하니까 이전에는 ex 파일이었는데 지금은 leex 입니다. 앞에 l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live view 의 말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leex 와 그냥 ex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도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save 버튼을 우리 클릭했을 때 new 에서 save 버튼을 클릭을 하면 이벤트가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면서 save 해서 redirect 해서 어디로 가나요? socket 이렇게 다시 좀 체크해서 보시면 이렇게 user live show 진행되도록 고생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조금 전에 여기서 batman을 저장을 했을 때 이 부분이 show 를 호출하는거죠. batman show 그렇죠? 이해 되시죠? 그리고 마찬가지 delete 를 하게 되면 delete, edit, show 각각이 호출됩니다. 호출되는 버튼을 파서 edit과 delete 버튼 이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